2부에서 출시됬 NG 2021년 1월 29일 원정 10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No.1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 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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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제가 실례하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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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 우와.. 진짜.. 우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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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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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밑에 종이란..?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사진에 눈을 말합니까? 오늘 빙이 걸린 거 아닙니다 오늘 빙이 걸린 거 아니에요 아까 아침에 뭔가 살짝 눌리긴 했는데 뭘 찾으셨어요? 뭘 찾으셨습니다 중간에 여자라고 눈돌아간 거? 여기 말씀하시나? 괜찮은데..? 뭐가 아닌데? 뭐가 돌아갔는데요? 있으면은 여기 이쪽을 좀 쳐다보고 있는데 반대쪽을.. 아예 빛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아예 이쪽으로 돌아갔는데..? 각도라고..? 뭐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각도 각도 이렇게 빛을 비췄었겠죠 제가 이렇게 빛을 비췄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렇게 빛을 비췄었겠죠? 이렇게 빛을 비췄었겠죠? 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여러분 말대로 나면 현상은 분명히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아셨죠? 현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만큼의 기운은 아니에요 일단 제가 왔을 때는 담배 한테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숨막힐 정도는 아니니까 제가 담배라 다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말을 걸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아 졸나게 춥네 발 시럽고 개안하게 한 번 빠십시오 예 예 예 개안하게 한 번 쭉 들으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잠깐 빠지겠습니다 뒤로 잠깐 빠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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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니가 내 시중을 들거냐고요? 제가요? 그건 싫습니다 여기가 신은 아니고.. 그 신을 모시던 분같은데.. 뭐랄세요? 잠깐만..가지마시고 담배 드렸습니다 하지마시고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십시오 하니야ommt.. 그런데 왜 이렇게 있던 거예요? 그다지! 좋아요 알라메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